그대들 덕분에 성을 구했소이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태수께서는 먼저 다친 병사와 백성들을 돌보시지요 알겠소이다 알겠소 여러분들 성의 피해가 너무 큰듯합니 그러게나 말일세 저 아이들은 어쩐단 말일까 피해가 너무 커 회복이 쉽지 않을 듯 막한 환거적 놈들 씨를 말려보내야지 젠자리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군 제가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작은 힘이나마 성의 재건을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는다면 빨리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힘쓴 일은 나한테 맡기쇼 자네들 같은 영웅이 있으니 이 나라의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네 그럼 함께 마을을 재건해보세요 좋습니다 백성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